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01.pketng 파일 혹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와이어샤크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이너 이 도구 두 개만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 동영상 시리즈를 좀 보셨다면은 거기에서 알려준 도구들만 좀 익히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공격자의 ip 주소 그 다음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계전 정보들 그 다음에 대상 url 주소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대상 url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그 다음 개인 정보들이 뭔가 그 다음 침투한 이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좀 그 많은 패키지 정보들은 아니에요. 사실 많은 패키지 정보들은 아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는 이 스태티스라는 통계 기능 중에서 몇 가지들을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패킷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메인 정보들이 그 패키지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리설브 더 어드레스 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 패키지 정보 안에 도메인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후위지 뭐 이런 것들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그 패키지 정보들을 중에서 ip를 이제 도메인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도메인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그런 공격자나 아니면 공격 대상으로 그렇게 의심되는 것들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제가 퀴즈를 내면서 실제 서비스에다 공격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패키지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프로토컬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토컬 통계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요 패킷들이 HTTP 쪽에서 많이 공격들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은 혹은 우리가 FTP나 텔레 프로토컬 쪽에서 뭐 발생을 했는지 요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컬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통계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 중에서 우리들이 이제 볼 것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거의 다 퍼센테이자 TCP 쪽에 이제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TCP 안에 또 HTTP가 그 중에서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어떤 공격들이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 MIN이 멀티파트라는 미디어 버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어떤 첨부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큰 파일들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멀티파트 미디어 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첨부파일이나 어떤 파일들이 올라갔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크지는 않은 데이터가 올라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베이스 텍스트 데이터라고 이렇게 찍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화면에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웹 페이지가 있으면은 어떤 공격들을 할 때 공격자가 공격을 할 때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브라우저의 라인베이스 형태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해서 그 출력들이 이제 이렇게 웹 페이지 쪽에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이 라인베이스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이 좀 많이 찍히게 됩니다. 용량이 조금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브라우저의 브라우저를 통해 어떤 공격자가 웹셀이나 그런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뿌려나오는 형식들 이럴 때 이런 프로토콜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멀티 파트 쪽에 올라가고 라인베이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웹셀이 올라간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우선 추측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기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태티스 중에서 뭐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봤을 때 한번 보면은 또 이제 컨버세이션이라고 있죠.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하는 과정에서 포트 정보 기준이나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컨버세이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드레스 정보들을 보면은 두 개 크게는 이제 세 개 정도에서 네 개 정도가 이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 80포트로 정렬을 하면은 어떤 건지는 몰라도 152번이 154번으로 이렇게 접속한 흔적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접속한 흔적들이 많죠. 그 날개는 이제 80포트라는 것은 서버인 것이고요. 서버에서 어떤 HTTP가 열려있는 포트인 것이고요. 그게 154번에서 열려있는 거고 그 다음 152번은 3만번대 대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서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컨버세이션 쪽에서도 이게 이제 소스이고 이게 데스티네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도 똑같이 이 152번 IP가 몇 개의 데이터 두 개에 대해서 접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후이즈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도메인 검색, 패킷 내에서 도메인 검색했던 것 중에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154번, 152번 그래서 만약 공격을 했다면은 150번, 22번이 실제 공격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154번이 공격당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확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HTTP에서 리퀘스트 부분하고 그 다음 패키가 카운터라고 있는데 이 패키 카운터 같은 경우에도 패키 정보가 굉장히 많을 때 이게 400이러냐 500이러냐 HTTP 에러 코드가 몇 번대에 좀 많이 발생을 했나 약간 무작위로 어떤 것들을 공격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200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공격한 형태인지를 가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 카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서버 쪽으로 요청한 정보들을 유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스태틱 쪽에서 HTTP 리퀘스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딱 지금 현재 한 개 정도만 리퀘스트로 이렇게 찍히죠. HTTP 리퀘스트로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대충 보면은 이런 파일들 정보들에 접근한 것들이 나옵니다. 백도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탈 로그인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순서대로 보고 싶다. 오른쪽으로 쭉 대시면은 여기에 이제 버스트 스타트라고 있어요. 요것이 이제 그 숫자들이죠. 발생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면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잠시만요. 클릭해 주시면은 요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요 위에는 이제 다른 요청들이고요. 보면요. HTTP 이렇게 요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요청한 페이지들인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게 공격자 아까 152번 쪽에서 154번의 서버 쪽으로 지금 이제 접근됐던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짧기 때문에 대충 추측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192.168.206.154번의 페이지에 접속하면서 BWAB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한 겁니다. 디렉토리요. 그 다음에 그 하이 디렉토리에 포탈이란 것이 있고요. 그 포탈이란 것을 접근을 하고 난 뒤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공격자가 접속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바로 요쪽 부분에서 패킷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자가 이제 그 뒤에 뭐를 했냐 unlist file upload라는 페이지에 접근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가 실제 있는 페이지인지 없는 페이지인지 대충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바로 phpbackdoor.ph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만약 여러분들이 올리지 않았던 파일이고 없는 페이지 있다면 생성된 페이지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웹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명령어들이 이렇게 C라는 파라미터 값에서 ls, ls라는 것이 시스템의 목록들을 보는 것이고요. uname-na, plus라는 것은 우리가 패킷 인코딩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 칸 뛴다는 소리입니다. 한 칸 뛰는 거고 uname-na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운영체제의 시스템의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뭔가는 몰라도 로컬러스트의 루트의 패스워드의 버그의 데이터베이스가 db의 wab이라는 것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고 뒤에 보면 select from users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충 짐작이 가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커리 정보들을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패킷 정보들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phpbackdoor라는 웹셀을 올려서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웹베이스 쪽에 아까처럼 우리가 라인베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라인베이스 텍스트요. 그래서 웹셀을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웹셀을 실행하고 난 뒤에 거기서 명령어들을 ls 그 다음에 뭐 uname-na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뽑았더니 이렇게 라인베이스로 결과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쪽으로 보시면은 포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로그인 정보들 아까 로그인 정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 공격자가 사용한 아이디아와 패스워드가 여기에 노출이 됐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이쪽에 부분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부분에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요 다음 거에 아마 로그인 HTTP OK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팔로우의 TCP 스트림을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가 요청한 것이 포스트겠죠. 이게 PHP고 로그인 페이지에 접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포스트로 로그인 페이지가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W 웹에서 포스트가 제가 찾은 이유는 여기다 데이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아래 보면은 로그인 페이지는 B하고 패스워드는 버그다. 그러면 이게 공격자가 사용했을 거라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입니다.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제 뭐 아까 저희들 했던 그런 포탈 그 다음에 셀.팩토.ph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근데 아까 금방 봤던 팔로우의 TCP 스트림이라는 것은 이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공격자가 계속 이 세션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 공격자가 실제 접근했던 그 페이지들 패키지 정보가 이렇게 모아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TCP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 이게 세션이 끊기면은 다음 패키지 쪽에서 다시 또 얘가 TCP로 쓰레이를 핸드쉐이크를 하겠고 HTTP로 뭔가 연결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연결을 해서 아주 빠르게 이 공격자가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안에 모든 결과물들이 거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언리스트 파일 업로드까지 하는 것까지 보이고 아래쪽으로 보이면은 뭔가 페이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실제 이게 어디까지 접근을 했는가 보려면은 이걸로 안 보이죠. 이걸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아래 보면은 세이브 에이지라고 있습니다. 네 세이브 에이지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어떻게 보이냐면은 업로드 점 업로드 점 그 다음에 html 이게 html 페이지 거의 다 대부분 html 페이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패키지 정보를 다 한 번에 모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공격자가 어떤 페이지에 접근했는지 까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점 html 로 하고 싶어 난 뒤에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 저장한 것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웹브라우저로 키시면은 이제 요 페이지들이 해석된 것들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 데이터들이 다 html 형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개는 깨지거나 몇 페이지는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용어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앞에 페이지 업로드까지 접근하는 페이지까지 갔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bwab라는 그 빅박스를 활용해가지고 올린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리스트 파일을 통해서 shell.js, shell.ph 파일, 이게 backdoor.ph 파일이죠. 그거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현재 그 언리스트 파일 업로드 페이지까지 접근한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shell 쪽으로 올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페이지를 또 동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backdoor.cs 파일 이렇게 backdoor.ph 파일하고 이렇게 있죠. 아까 저희가 찾았던 거 물론 여기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패키지 좀 더 많다 좀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어딜 보시면 되냐면은 파일에 예, 파일에 그 e-spot object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object라는 것은 각각에 대한 그런 페이지들, 정보들 이제 우리가 object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http라고 있는데 요거는 http 프로토콜들을 이제 페이지별로 다 나눠가지고 오브젝트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e-spot object라고 http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 해석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나눠지죠. 파일들이요. 요거 아까 TCP 스트림에 합한 거라고 얘는 각 오브젝트별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각의 이렇게 패키지 정보들이 그 각 위치에 가게 되죠. 자동으로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참는 방법들도 있고요. 요것들을 모두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html로 다 바꾼 다음에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하던 대로 그냥 이거 더블클릭 하시면은 바로 요쪽으로 왔죠. 네 요쪽으로 왔습니다.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팔로우 TCP 스트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셨죠. 여기는 업로드.02.html 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요거 다음에 저희들이 일어났던 페이지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하고 달리 약간은 업로드.01.html은 요 페이지인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여기까지 실제 끝났고 그 뒤에 공격자가 이제 이 첨부 파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올렸을 거죠. 그래서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정보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요쪽이 이제 웹셀이에요. 요걸 이제 로컬 로스트 루트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웹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것은 이따 확인할 것이고 왜 이렇게 좀 깨져나오냐면은 원래 이제 웹셀이 ph 파일이죠. 우리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ph 파일인데 그것들을 html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몇 개들을 해석이 안되고 html로 한 부분들만 이제 웹페이지에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한 이유는 아 공격자가 어떤 html 상에서 어떤 거를 한 행위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유네임 마이너스 ANA 여기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 백두어.ph 파일을 통해 가지고 유네임 마이너스 ANA를 하면은 이렇게 리눅스.박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낸 문제에서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한 후에 실행한 명령어들이 바로 이제 ls, 유네임, 마이너스, ANA 뭐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한 것들까지 있었나 할까요? 아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하는 것까지 있었죠. 예 요런 것들을 바로 이제 정보들이 이제 답이 되겠죠. 예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획득한 개인정보가 뭐냐? 라는 것이죠. 첫 번째 패키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격자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아까 저희들이 로컬로스트 루트에 패스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보내대겠죠. 이것도 TCP 스트링 한 다음에 세이브제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03.html로 저장을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것들이 현재 보면은 공격자 현재 요것이 공격자가 공격을 해가지고 가져온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셀을 통해서 우리가 웹서버에서 이 웹셀이라는 것을 올려서 우리가 웹셀을 올려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면은 이제 DB가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의 웹서버 쪽에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게 이제 정보들을 보면은 이렇게 패스워드 정보들 해시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메일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HTML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일에서 eSport 오브젝트를 하신 다음에 HTTP로 하셔가지고 요 정보들 있죠. 여기 이거 있죠. 요거 정보들을 선택해가지고 저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에 있던 그 TCP 스트링에 있던 것들을 골라내지 않고 전체를 HTML로 바꾼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업로드.04.html로 바꾸신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죠. 바로 요것이 요 아래쪽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닫았네요. 제가요. 0.3.0에서 열었던 것들에서 개인정보들이 현재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두 개의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획득한 개인정보 같은 거는 두 개인 것이고 AIM은 거 그 다음 B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아까 사용했던 파일 이름은 바로 나타났죠. 바로 PHP backdoor.php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선택한다면 요게 이제 우리가 php 백더 파일이 가지고 ph 파일로 바꾸셔도 되고요. 제일 간단한 것은 네트워크 마이너 있죠. 네트워크 마이너 쪽에다가 우리가 분석할 거 아까 요것을 올리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pk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웬만하면은 pkmg 파일이라는 확장자가 네트워크 마이너 프리 버전에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pkmg 파일을 연 상태에서 세이브 에이지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아래쪽에 있죠. 요거 두번째 파일 형식에다 pk 파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뭐 0.1점 이렇게 0.1점 pk 파일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었죠. 요거 바뀌었죠. 자 그거를 네트워크 마이너 쪽에서 이렇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감지된 것은 뭐냐면은 이 파일 쪽에 아까 백두워.ph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그게 웹실이거든요. 우리가 백두워이기 때문에 얘가 바이러스로 감지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런 식으로 뜨면은 여기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서 바이러스 위협 방지 설정 여시고 실시간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10에서도 프로 버전하고 또 홈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위치가요. 근데 이제 저는 홈 버전 이어가지고 아무튼 실시간을 끄시고 여러분들이 백신이 만약 아니 그 백신이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실시간 감시들을 끄시면 됩니다. 안내비던 하울이던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볼게요. 네트워크 마이너 쪽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첫 번째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이너를 여시고 그만 pk 파일 pkng 파일을 pk 파일로 고친 거를 올리시면 이제 대기고 그 다음에 아까하고 달리 지금 현재 파일이 아까는 아홉 개였는데 이제 열 개로 나왔죠. 그것은 phbackdoor.ph 파일을 저희들이 복원을 한 거죠. 완벽하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셀이나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 그 포스트 값으로 데이터가 올라간 것을 이렇게 알아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html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html 저장해가지고 이제 받잖아요. 그것이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php backdoor.ph 파일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누르셔서 오픈 파일 누르시면 바로 이런 파일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장이 알아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잘 됐죠. 지금 보면 php backdoor.ph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php 파일이기 때문에 오른쪽 누르셔서 저희들이 에디트 노트페이드 플러스 플러스나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php backdoor.ph 파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웹셀이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올린 것을 패키지 정보에 그대로 떴기 때문에 php 파일도 원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hp 웹셀 맞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 물음표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 여러가지 물음표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도 닫아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것도 php 코드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실행했던 것 우리가 실행했을 때가 화면이 바로 이제 이런 화면인 거죠. 이런 화면들의 웹셀들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모든 정보들은 다 나와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번째 것 문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